안녕하세요. 박형근 코치입니다. 오늘은 이 책은 돈 버는 법에 관한 이야기, 고명환 저자의 책에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와서 약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나옵니다. 사소한 사건이 꾸준히 쌓여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한다. 이러한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난 매일 남산에 와서 책을 읽는다. 책을 읽고 있으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게 끌어당겨진다. 사소한 사건이 꾸준히 쌓여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한다. 어떤 작은 일, 사소한 일을 반복하는 것, 꾸준하게 하는 것, 지속해서 하는 것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사소한 일, 내가 어떤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 아주 작지만 매일 해야 하는 일, 일상을 벗어나지 않고 내가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매일 반복해야 하는 일,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고명환 저자는 매일 남산의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는다고 합니다. 8페이지, 교통사고가 났었는데요. 교통사고 그 병실에 있을 때 계속 책을 읽었다고 하시거든요. 그런 나의 인생을 바꾼 건 나를 죽음 직전까지 몰아갔던 교통사고였다. 의사는 내가 사흘 안에 죽을 거라고 했지만 난 보란듯이 살아났다. 그리고 제일 먼저 시작한 일이 책 읽기였다. 두 달간 병실에서 50여 권의 책을 읽으며 더 이상 돈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선 안 되겠다고 다짐했다. 끌려가는 것이 아닌 지배하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내 인생이 장사로 이내 바뀌었던 것, 내가 돈에 끌려다니는 대신 돈이 나를 따라오게 하는 부의 선순환을 만들었던 것은 꾸준히 쌓아온 내공 덕분이다. 내공은 어떻게 쌓아 있는가? 4번의 사업 실패와 그 과정에서 치열하게 해왔던 독서가 나의 내공이 되어주었다. 그러니까 독서를 통해서 내공을 쌓을 수 있다는 거죠. 많은 성공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독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난 오늘도 출근 전 30분 동안 책을 읽는다. 그리고 247번째로 아침 긍정화권을 외쳤다. 내가 천번째로 아침 긍정화권을 외치는 날 엄청난 것들이 이루어져 있을 것이다. 아침에 출근 전에 30분 동안 책을 읽는 습관. 저는 매일 처음 시작은 10분도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항상 책을 가방에 넣고 다니는 것. 요즘에는 전자책, 리드북스라든지 밀리에 서재를 통해서 전자책으로도 읽으실 수 있으니까요. 어떤 핸드폰,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보는 것보다는 정말 책을 읽는 습관, 작은 습관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시간을 확보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동 시간을 하실 수도 있겠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아침 시간을 활용하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출근 전에 30분 동안 책을 읽었다. 그리고 긍정화권. 고명한 주자는 또 감사합니다. 그걸 하루에 100번 외치는 걸 진행하셨다고 하거든요. 저는 긍정화권 문을 써서 붙여놓는데 나는 내가 좋다.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어떤 긍정문, 나만의 긍정문을 만드셔서 아침마다 읽는 것을 또 추천드립니다. 유튜브의 스윙스 긍정문도 저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9페이지. 이 책은 돈과 독서에 관한 책이다. 결국 책을 통해서 돈을 버는 방법에 관한 얘기다. 돈에 끌려 다니지 않고 돈이 나를 따라오게 하는 방법에 관한 책이다. 내가 돈을 잡으려고 하면 돈은 도망가지만 내가 돈이 나를 따라오게 하는 것. 삶에 끌려 다니지 않고 내가 삶을 지배하는 방법에 관한 책이다. 진정한 부자가 되는 방법과 행복한 삶을 사는 법에 대한 책이다. 요즘에 관심 있는 주제가 또 행복이거든요. 정말 행복한 삶은 어떤 삶인가. 여러분도 행복하신가요? 아니면 좀 내가 행복과 반대되는 어떤 불행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단 이것만은 당부하고 싶다. 쉽고 빠르게 돈 버는 법을 원하며 이 책을 읽기 시작했다면 여기에는 답이 없으니 다른 책을 읽기 바란다. 큰 감동을 주는 이야기에도 기승전결이 있듯이 인생에도 돈에도 기승전결이 있다. 단번에 이루어지는 마법은 없다. 읽고 질문하고 답하고 실천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여기서 와닿았던 부분이 읽고 먼저 책을 읽고 책을 읽다 보면 좋은 질문들을 찾게 되거든요. 그런데 질문을 하게 되면 우리 내가 답을 스스로 찾게 된다는 거죠. 책을 읽고 좋은 질문을 찾고 그 질문을 나 스스로 던지고 그리고 사색을 통해서 어떤 그 질문에 대한 그 답을 찾고 그 다음에 그 답을 찾은 것을 실천해보는 것, 실행해보는 것, 아주 작은 사소한 습관을 만들어 나가는 것. 네,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돈에도 성격이 있다. 나쁜 돈, 허망한 돈은 금방 사라진다. 하지만 돈의 선순환을 통해 벌어들인 건강한 돈은 결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돈이 돈을 불러온다고 하잖아요. 생각을 바꿔라. 그러면 삶의 구조도 바뀌어 신나게 일하는 동안 통장에 돈이 왕창 들어와 있을 것이다. 나도 했으니 여러분도 할 수 있다. 자,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아보자.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자는 계속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두 번... 첫 번째 방법.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첫 번째 방법은 필요한 만큼 돈을 버는 것이다. 그럼 내가 내 삶 가운데 필요한 돈이 얼마이냐 이거죠. 얼마가 필요하냐 이거죠. 그러려면 우선 얼마의 돈이 필요한지부터 정확하게 계산해야 한다.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두 번째 방법은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철학으로 무장하는 것이다. 사실 난 이 철학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 고명한 저자는 이제 30억을 목표로 정하셨다고 해요. 30억이라는 정확한 목표가 생기자 머릿속이 시원해졌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목표를 세우고 선순화로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들었더니 돈이 더 많이 벌리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 도서관을 짓기로 결심했다. 자신이 정확하게 얼마짜리 사람인지 생각해본 적이 있는가 죽을 때까지 당신은 얼마를 벌 수 있고 또 얼마가 필요한지 계산해본 적이 있는가 아니 계산할 수 있는가 목표를 세우려면 지금의 나를 먼저 알아야 한다. 독서와 사색을 통해 정확하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능력치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정확한 목표를 세울 수 있다. 그래야 지치지 않고 목표를 이룰 수 있다. 목표만 정확하면 성취하는 길은 쉽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되니까 실패하는 이유는 내 능력치보다 목표를 크게 잡기 때문이다. 그건 목표가 아니라 꿈이고 희망이고 환상이다. 21페이지에 인간이 가장 행복할 때가 남을 도와줄 때다. 돈에 저항할 수 있어야 남을 도울 수 있고 남을 돕는 순간 내게 더 큰 행복이 찾아온다. 23페이지에 나옵니다. 행복은 무언가를 만들며 느끼는 성취감이다. 무언가를 만들어야 한다. 꼭 일과 관련된 것이 아니어도 된다.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룰 때 인간은 가장 큰 행복감을 느낀다. 새벽 4시 반에 가슴 설레며 회사로 향하는 재벌 총수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기에 그 시간에 집을 나서는 것이다. 그들이 놀려고 하면 뭘 못하겠는가 그리고 안 놀아봤을까? 아니 놀아보고 즐겨봤다. 그리고 그렇게 노는 것보다 새벽 4시 반에 회사에 출근해 뭔가를 창조하는 것이 훨씬 재미있게 느껴졌을 것이다. 24페이지 당신은 무엇을 만들 수 있는가? 모르겠다면 계속 책을 읽어라. 책의 가장 좋은 점은 스스로에게 좋은 질문을 던지게 해준다는 것이다. 질문이 떠오를 때까지 책을 읽으면 된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당신은 무엇을 만들 수 있는가? 모르겠다면 계속 책을 읽어라. 책의 가장 좋은 점은 스스로에게 좋은 질문을 던지게 해준다는 것이다. 질문이 떠오를 때까지 책을 읽으면 된다. 책을 통해서 저는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질문인 것 같아요. 좋은 질문을 얻고 그 질문을 나 스스로에게 던져보고 생각하고 사색하면서 그것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 그 답을 시행해보는 거죠. 책을 통해서 돈을 번다는 것은 저는 책을 통해서 어떤 좋은 질문을 찾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그것을 실행해보면서 어떤 결과들을 얻어나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책을 통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얻게 되었고 그 아이디어들을 실행해보는 거죠. 하나씩 하나씩 작은 것부터 당장 저 같은 경우에 당장 돈이 들어가지 않는 것은 무조건 다 실행을 해봐요. 그러면 그게 이제 어떤 결과로 나타나기도 하고 나타나지도 않기도 하죠. 그럼 결과가 나타난 것은 또 더 좋게 계속 개선시켜 나가면서 배우면서 또 더 큰 수익으로 창출이 되기도 하고요. 25페이지. 나에게 질문 하나만 잘 던져도 인생이 바로 변한다. 최근에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는가? 어떤 질문을 던졌는가? 우리 내는 질문을 받으면 해답을 찾는다. 내 연봉이 두 배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라고 하루에 100번씩 물어보면 내는 결국 답을 찾아낸다. 아이디어는 그렇게 탄생한다. 저는 이제 독서와 더불어서 중요한 게 메모라고 생각해요.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어떤 좋은 아이디어, 생각들이 떠오른 다음에 그것을 적어놓지 않으면 금방 또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고 책의 여백에 메모하셔도 좋고요. 저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에버노트라든지 노션, 구글 킵, 핸드폰 기본 메모장을 활용하셔도 좋고요. 기록하기도 하고 3P 바인더, 바인더 기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손을 움직여서 손 내라는 말이 있듯이 계속 손을 움직여서 계속 기록하다 보면 쓰고 보면 또 그거와 관련된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든요. 그럼 옆에다 또 기록해놓고 거기서 내가 실행할 수 있는 것은 하나씩 또 실행해보고 그래서 독서와 메모, 이 두 가지는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만난 성공한 분들은 다 독서, 광, 메모, 광이었거든요. 독서, 광, 메모, 광.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싶다면 독서와 메모를 먼저 습관화하는 것부터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다 시간이 없잖아요, 사실. 또 피곤하고. 그래서 독서와 메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확보하셨으면 좋겠어요. 제일 중요한 건 시간 확보. 그래서 저는 하루에 10분이라도 의식적으로 계속 어떤 책을 가지고 다니는 거 그리고 이동 시간에 잠깐 저같으면 이제 항상 이동할 때 항상 책을 가지고 다니거든요. 뭐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시간, 화장실 갈 때도요. 잠깐 어떤 그런 짜투리 시간에 책을 읽으실 수도 있고요. 시간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핑계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책을 소지하는 습관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책을 읽으실 때는 항상 펜을 갖고 이렇게 밑줄을 그으면서 또 책의 중요한 부분은 접으면서 책에다 이렇게 표시하면서 책을 읽다 보면은 조금 더 책 읽는 게 재밌어지거든요. 네, 그렇게 좀 책을 읽는 것을 습관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록하는 거, 메모하는 것을 습관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제가 책을 읽고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들 잠깐 공유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